해로동열, 함께 늙고 같은 무덤에 묻히다라는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 5년이 지난 1994년에 알차하이머 병에 걸려 옛 친구들과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갈키로 수영장 바닥에 쌓인 나뭇잎을 긁어모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랜시 여사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레이건은 젊은 시절 아내를 도와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랜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에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하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랜시 여사는 경호원과 함께 남편이 담아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 날 랜시 여사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하나요? 랜시가 걱정을 하자. 레이건이 낙엽을 치워주겠다면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낮이면 레이건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낙엽을 쓸어담고 밤이면 부인 낙엽은 다시 낙엽을 깔고 그렇게 낙엽은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었던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을 잃었지만 아내 낀시만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이건은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낸시는 레이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있다면 좋아요.